What's up, English? Judy Say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창세기 챔피터 11, 두 번째 시간입니다. Genesis 챔피터 11 vs. Time through 26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런데요, 10절부터 26절까지는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만 바뀌면서요. 직독직해 하기 전에 영어성경을 좀 읽어보고 어휘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고요, 영상 바로 아래 설명하는 부분에 제가 넣어놨어요. 잠깐 영상 멈추고 요 설명 부분에 써있는 영어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휘도 확인하고 직독직해를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끊어육기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10. This is the account of Sam's family line. 요거 이제 성경에서 되게 익숙하죠.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Sam의 가족의 가계도. 라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계, 이렇게 가족을 구성하는데 이어 나가는 가계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족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족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것은 Sam의 가족의 족보입니다. 2 years after the flood. 홍수가 일어난 이후 2년이 지난 거예요. 홍수 후 2년 후에. 그러니까 이걸 다 그대로 하면 홍수 2년 후에. 우리는 보통 홍수 2년 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홍수 후 2년에 이렇게 보면 홍수를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 years after the flood. 홍수 후 2년에. When Sam was 100 years old. Sam이 백세가 되었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a perxed. 그는, Sam이죠. Sam은 아르박사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르박사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르박사스를 낳았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제가 이렇게 조금 성경적으로 읽은 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는 우리말 성경에. 개혁개정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표시해 줬으니까. 이거 참고를 해서 직독직해를 해보시면 돼요. 자, 백세의 아르박사스의 아버지가 되었대요. 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a perxed. 그리고 그가 Sam이죠. Sam이 아르박사스의 아버지가 된 후에. Sam lived 500 years. Sam은 500년을 살았습니다.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그리고 다른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500년을 살면서 첫 번째 아르박사스를 낳고 5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대요. 이제 지금부터는요. 계속 반복이에요. 보세요. When a perxed had lived 35 years. 아르박사스 35세까지 살았을 때. 이때 이제 헤드 피피를 썼는데. 헤드 피피를 쓰면 그 이전부터 쭉 살아온 거. 35세까지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아르박사스 35살이 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35살이 되었을 때. 그 이전부터 태어나가지고 쭉 35년 동안 살아왔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35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35세가 되었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Shilad. 그는 셀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3. 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Shilad. 그가 셀라의 아버지가 된 후에. A perxed lived 403 years. 아르박사스는 403년을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15세가 되었습니다. 똑같죠. 그쵸? 헤드 피피. 셀라가 30살이 되었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evil. 그는 에벨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5세가 되었습니다. 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evil. 그가 에벨의 아버지가 된 후에. 셀라 lived 403 years. 셀라는 403년을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16. When evil had lived 34 years. 에벨이 34살이 되었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philag. 그는 벨렉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7. 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philag. 그가 벨렉의 아버지가 된 후에. 에벨은 430년을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18. When philag had lived 30 years. 벨렉이 30살이 되었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lu. 그는 루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9. 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lu. 그가 루의 아버지가 된 후에. 그가 루의 아버지가 된 후에. 빌렉 lived 209년을 살면서. 벨렉은 209년을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20. When 루 had lived 32 years. 루가 32살이 되었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serek. 그는 수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21. 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serek. 그가 수룩의 아버지가 된 후에. 루 lived 207년을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22. When serek had lived 30 years. 수룩이 30살이 되었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nahol. 나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23. 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nahol. 그가 나홀의 아버지가 된 후에. 세룩 lived 200 years. 수룩은 200살에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24. When nahol had lived 29 years. 나홀은 29세가 되었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tether. 이제 익숙한 이름이 드디어 나왔죠. 대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나올 거예요. 25. 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tether. 그가 대라의 아버지가 된 후에. 나홀 lived 119년을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26. After tether had lived 70 years. 대라가 70살이 된 후에. He became the father of abram, nahol, and haran. 바로 아브람의 아버지였죠. 대라가. 대라가 70살이 된 후에. 70살을 산 후에. 그는 아브람과 나홀과 haran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쭉 온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죠. 바로 아브람의 계보를 지금 샘에서부터 샘에서 아브람까지. 샘에서 아브람까지 가는 이 길이 엄청 멀었어요. 10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샘에서 아브람까지 온. 이어지는 계보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쫙 써준 거예요. 자, 직덕직해를 다 했다면,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설명란에 영어성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영어성경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사람 이름만 바꾸면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하지만 계속되는 사람 이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영어성경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